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김면철입니다. 통일부는 6.15 남북공정선언 2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참여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역사적 첫발을 내린 2000년 6.15 남북공정선언에 정신을 되새기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전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평화의 길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통일부 합창당과 함께 문개그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자 합니다. 철조망도 지뢰도 없는 한 해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문개그름처럼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더욱 가까워질 그날을 소망하며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문개그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을 벗삼아 벌벌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빛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개그름 되리라 이 땅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빛물이 되어 이 땅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빛물이 되어 이 땅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빛물이 되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개그름 되리라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개그름 되리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염원을 담아 평화챌린지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다함께 평화챌린지 슬로건을 외쳐볼까요 평화가 온다 아 으 으 감사합니다.